오늘도 태주도 형님이 기침을 한다 텐트 피칭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다 한손으로는 촬영을 한손으로는 발포매트를 깐다 침낭도 한손으로 편다 역시 한손으로는 힘든 것 같아 숨이 차오른다 가자 아직 폐는 건재하다 오늘 텐트는 엑스패드 비너스2다 제일 처음 구매한 텐트라고 했다 형님의 시그니처 키친타올이다 역시나 김양은 바람이 쎄다 발을 까딱여본다 발을 까딱인 순간 아침이 왔다 커피 다 먹을 거다 코알마에 불을 붙이고 물을 끓일 준비를 한다 시에라 컵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다시 후라이팬에 붓는다 왜 이런지는 나도 모르겠다 코알마에 시에라 컵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커피는 두 개 에스프레소 투샷과 같은 원리다 커피 먹는 거는 촬영이 안 됐다 안타깝다 김양 바닷가 역시 좋다 힐링 그 자체다 이제 짐을 싸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하나씩 하나씩 조립은 분해의 역순 분해한 그대로 다시 차근차근 집어넣는다 이제 텐트를 거둘 차례 이 촬영은 내가 가서 같이 했다 끝이다 끝이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